이 노래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위해 낮잠을 준비했지 낮잠 타고 어디로 꼭 나라로 떠나볼까 그 후 나라네 별보다 따뜻하네 별 나라네 언제가 다음번에 가도록 해 제가 준비했어 늘 준비했어 어떻게 우리가 싫잖아요 안전범도 올라가지만은 늦을지도 몰라요 왜 그려지나요 가다가 너 그려지나요 가다가 너 그려지나요 가다가 너 그려지나 그려지나요 가다가 너 그려지나 그려지나요 가다가 너 그려지나요 우리가 같이 ark呀 가다가 너 그려지나요 각사도 suisados 뒷조절에 지저분한 샘이도 이미 널 손으로 벗어버렸어요 너랑 함께 날 부르는 우울게 그곳에서 만나래 그댈 위해 마차를 조용히 했지 마차 타고 혼나라를 떠나볼까 꼴나라를 떠나볼까 고마라를 떠나볼까 띠어 에비버디 세이 야야 손머리는 박스 dan d So 도 Between Yo yeah Lalalalalalalala 라라라고 라라라 라라 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그대 위에 맞춰줘 비하지 맞춰있게 하고 날아웃도록 할까요? 우린 말하는 걸 모두 모두 영원한 걸 언제나! 다음번에 가도록 해 한 번 더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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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번에 가도록 해